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책임근재보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기 마스터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근재보험의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책임근재보험은 책임보험과 근재보험 파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항상 삼각형을 생각하시라. 1차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면 보험회사는 그만큼을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법에 의해서 직접 청구권까지 배웠었죠. 직접 청구를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이게 훨씬 간편하고 이것이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보험의 종류들 어떠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할 거냐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영업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어떤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이제 근재보험 파트는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피해자는 누가 되겠어요?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근재보험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책임보험의 틀 안에서 일반적인 아니면 영업할 때 이야기들을 책임보험 파트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다쳤을 때 부분을 근재보험 파트에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책임근재 역시 약술 문제와 사례계산 문제로 나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술 기출을 먼저 조금 보면 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계약법 할 때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리고 16년도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약술하시오. 자 책임보험이라는 건 삼각형이다. 삼각형이다라는 게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 보험회사 그러면 여기에 법률상의 배상 책임. 그렇죠?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든지 말든지 한다. 그렇죠? 따라서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책임보험에서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이론과 보험금을 주려면 이 둘 사이에 보험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험은 뭐다?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관이다. 약관. 약관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례계산기출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남대서양해영에서 오징어체납기 조업 중이던 머머수산 소속 선원 강모 씨는 2016년 3월 10일에 조탁의 유압라인이 파열되어 이를 수리하던 중에 기상 악화로 인한 선체의 롤링으로 유압파이프의 안면부와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다. 당시 충격으로 치아가 파절이 되고 슬관절부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해서 각각의 질문에 답하라. 그래서 별표 내용. 보험 가입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머머머수산 선원 근로자재해 근재보험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근재보험이 이러한 특별 약관들에 되어 있고 피해자 강모 씨는 치아파절이나 슬관절 손상 입었고 입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 통원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 입구 현황, 고정금이 2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통상임금이 270만 원 승선 평균임금이 3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산정해서 어떻게 보험금이 나갈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애를 받았는데 장애의 급수가 이런 식으로 9급, 10급, 11급, 12급 되어 있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근로기준법상의 장애와 산재에서 말하는 장애가 다릅니다. 그럼 어떤 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351, 1, 1로 되어 있어요. 1로 자, 무슨 얘기냐면 근제보험에 가서는 근제보험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급수, 장애 등급이 나오면 평균임금이 1일의 평균임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급인 경우에는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을 350일치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 근제보험 모두 보험이죠.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베이스로 약관은 법률이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어야 우리가 약관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이론들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강의 과정 역시 이 약관과 법률이론을 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반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기본이론 시간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서머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다음 강의에 가서는 전 강의를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세 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문제풀이와 이제 파이널 요약 정리를 통해서 토탈 여섯 번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좀 반복을 해서 약관과 어떤 법률상 이론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네, 이것으로 이제 책임근제 보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